수학 사고력 키우기 수학 사고력 키우기 수학 사고력 키우기 수학 사고력 키우기 안녕하세요. 아리수학텔레스의 수학 사고력 키우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준비된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15개의 동전이 있다. 그 가운데 한 개는 가짜이다. 그런데 그 가짜 동전은 진짜보다 조금 가볍다고 합니다. 양팔저울을 이용하여 가짜 동전을 찾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하여 보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있던 것들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여기서 혹시 뭐가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동전하고 양팔저울이 보여요. 아, 그렇죠. 동전이 15개가 보이고 네, 여러분들 양팔저울 혹시 아시나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양쪽의 물건을 무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양팔저울인데 무게가 더 가벼운 게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더 가볍다 하면 가벼운 쪽이 위로 올라가겠죠? 무거운 쪽이 내려가고 자, 그러면 이런 양팔저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벼운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효과적이라는 말은 가장 적게 무게를 재어본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양팔저울에 몇 번 재어보면 가짜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 우선 한 개를 빼고 나머지 14개를 나누어서 비교하면 가벼운 쪽에 가짜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가벼운 쪽에 가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죠? 한 개를 갖다 빼서 양쪽으로 7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 양팔저울에 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면은 어디에 가짜가 있을까요? 그러면... 양쪽이 같으니까 지금 빠져있는 나머지 하나?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어느 쪽에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가벼우니까 위쪽이 아닐까요? 아, 그렇죠. 가짜가 가벼우니까 이쪽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재보면은 몇 번에 더 재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 가짜가 아까 전에 그 양쪽의 무게가 똑같았을 때는 요게 가짜니까 한 번만에 잴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만에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운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내 가짜가 저쪽 7개 뭉탱이 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 지금 위에 있는 7개 중에 하나가 가짜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개 중에 하나가 가짜니까 여기서도 또 어떻게 측정을 해야지 가짜를 찾아낼 수 있죠? 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는 바깥에 빼고 남은 3개씩을 측정을 한번 해봐요. 아,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까랑 같이 남은 하나가 가짜?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가벼운 쪽이 있는 위쪽으로 올라간 3개 중에 하나가 가짜 같아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3개 중에 가짜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올려놓고 측정을 다시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 나온 애가 가짜가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위에 올라간 애가 가짜? 네. 위에 올라간 동전이 가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총 몇 번 무게를 재어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음... 네. 우선 처음에 7개씩 재었죠. 그 다음에 3개씩 재었어요. 그 다음에 1개씩 재어서 최대 3번만에 무게를 재어본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번만 해도 성공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운이 안 좋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세 번이? 그래요. 어,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어보면은 조건을 바꿔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동전의 개수를 좀 바꿔가지고 문제를 새로 내보려고 하거든요. 동전이 만약에 81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음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어, 같은 방법이라고 하면은 동전 한 개를 아까처럼 제거해서 80개를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네. 한 개를 밖으로 빼고 40개씩 올려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요렇게 40개가 된다고 하면은 네. 40개씩 나누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동전이 40개니까 한 개를 빼면 홀수가 되는데 그러면 그냥 20개씩 나눠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총 몇 번 정도 무게를 재면은 우리가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음... 여섯 번? 아, 그렇죠. 네. 40개씩 20개씩 10개씩 5개씩 2개씩 1개씩 최대 6번이면은 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지 어, 선생님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약간 좀 다시 어... 단순화 시켜가지고 동전 9개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이 동전 9개를 측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몇 개씩 측정을 해보면 될까요? 음... 하나를 빼고 4개씩 그 다음 2개 1개 하면 3번? 아, 3번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 1개 뺄 때 운이 좋으면 1개도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2번만 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요? 어... 예를 들면 어... 아까 전에 1개씩만 빼가지고 반으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아예 이 9개를 3개, 3개, 3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 3개, 3개를 나누면은 요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되면은 가짜는 어느 묶음에 있을까요? 음... 바닥에 빼놓은 3개 중에 하나? 그렇죠. 바닥에 빼놓은 3개 중에 하나 있을 테고 요렇게 되면 어디 있을까요? 위로 올라간 그렇죠. 그럼 어쨌든 한 번 재었을 때 그 3개 묶음 중에 어디에 가짜가 있는지는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하나 하나로 나눠서 요렇게 재어보면 요렇게 되면 여기 하나 빼놓은 녀석이 가짜가 되겠고 요렇게 되면 위로 올라간 저 동전이 가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만에 성공을 했죠? 와, 두 번 만에 되네요. 네, 물론 운이 좋으면 아까 전에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항상 운이 좋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동전이 81개일 때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동전이 81개일 때는 어떻게 묶음을 나눠가지고 하면 되겠죠? 아, 선생님 방법으로 하면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한 묶음에 스물일곱 개씩? 네, 스물일곱 개씩 세 묶음으로 나눠서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게 되면 바닥에 따로 나온 이 묶음에 가짜가 있을 거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저기 위로 올라간 묶음에 가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총 몇 번만에 성공할 수 있죠? 음... 스물일곱 개 그리고 아홉 개 다음에 세 개 마지막으로 한 개까지 하면 총 네 번?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반으로 나눠가지고 재었을 때는 몇 번만에 성공했었죠? 음... 여섯 번이었던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섯 번에 비해서 네 번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번 한 번에 성공을 했었겠지만 우리가 항상 운이 좋은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개수가 아주 많아지면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방법을 잘 알았으면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는 문제의 조건을 바꿔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보면서 우리의 발전적인 생각을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결을 해 보시고요. 자, 선생님은 어떤 조건을 바꾸려고 하냐면 동전의 개수를 더 많이 늘려 보려고 합니다. 자, 동전이 500개라면 가짜 동전 한 개를 찾는데 몇 번 무게를 재어 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은 댓글창에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댓글창을 보고 한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수학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ac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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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